자 컴투스 홀딩스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역시 컴투버스,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위세 아이텍을 한 분이 대안주로 가져오셨고요. 여기에 게임주 중에 내년의 실제 기대감이 또 뒷받침되어주는 종목으로 한 분은 넷마블을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위세 아이텍과 넷마블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안주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컴투버스도 자세히 보셨고 메타버스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메타버스로 대안주로 좋을 종목 위세 아이텍 소외 좀 해주시죠. 네 메타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네 버스. 그래서 좀 생소한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위세 아이텍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세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 솔루션 그리고 또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게다가 또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이렇게 세 개요? 네 세 아이입니다. 이쪽이 주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브랜드를 와이즈라고 쓰고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자동화 플랫폼 쪽에서의 변화라든가 또 빅데이터 다차원 시각화 분석 솔루션.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를 바로 시각화돼서 보여줄 수 있는 솔루션의 강점이 있죠. 게다가 또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품질 관리 도구.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AI 쪽을 가장 잘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서서히 받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가장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이 회사가 CES202에 출품을 합니다. 아직 제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름과 내용을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나온 윤곽으로 보게 되면 메타버스 제품과 관련된 UI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적합한 XR 기반의 코너 편실이죠. 이쪽에 대한 3D 시각화에 대한 솔루션을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공개했을 때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단순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업무 쪽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재난 안전이라든가 또 제조, 에너지, 환경, 관광 모든 쪽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솔루션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확장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도 메타버스 구현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이런 제품이 소개되게 되면 아무래도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이 회사가 딥XR이라고 하는 회사, 딥XR랩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고려대 교수가 만든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쪽에 2대 주주로 들어갔고요. 딥러닝 기술에 같이 결합돼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또 인수를 했다라는 관측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 확장세도 점진적으로 뚜렷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도 내고 있다는 데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 중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짜 회사라고 평가를 해 주신 위세아이텍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좀 큰 종목을 주셨습니다.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올 한 해 별로 재미는 없었죠. 상당히 없었죠. 실적이 기본적으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도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못했지만 2분기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이 됐다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분기 실적이 6,070억으로 해서는 5%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266억, 그래서 69%,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기 단위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전분기 대비 매출은 5%,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4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에 인수한 소셜 카지노 업체인 스피넥스의 실적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스피넥스의 매출이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 4분기에는 매출인 8천억 가까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도 87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 1조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지분 매각을 통해서 지금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지금 핫하니까 이쪽으로 관련된 서비스를 도입을 하면서 새로운 돌파구 찾기를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난 8월에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을 했고요. 또 이번에 관련돼서 또 NFT 전담 조직도 지금 신설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 그쪽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주 12월 23일 날 북미 자회사인 잼시티에서 P2E 게임인 챔피언스 어세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 정식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내용이 어떻다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P2E 관련된 게임인데 기존 위메이드 같은 게임, 미드4 같은 경우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었던 것에 비해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 내 전투를 통해서 획득한 보상을 NFT 형태로 소유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NFT를 다시 시장에 현금화하는 그런 운영 체계로 할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채굴하는 것과 다르게 게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재미있게 일단 게임도 즐기면서 현금화, 현금도 챙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정식 론칭이 된 이후에 어떻게 된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장 내에서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외에 또 내년에는 또 여러 개 P2E 게임을 지금 론칭할 예정이니까요.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넷마블도 결국에는 NFT와 P2E 게임을 더 다각화하면서 집중을 할 거다라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세니까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넷마블의 가격 전략을 임승재 대표님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정말 답답했네요. 네, 올해 내내 답답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14만 원대 잠깐 찍은 이후에 계속 지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가격대가 부진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4월의 1 연속 순 매수를 유입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2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전 고점 수준인 14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11만 원에 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넷마블에 대한 가격 전략 임승재 대표님이 주셨고요. 이번에는 위세 아이텍도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쭉 올라왔습니다, 가격이. 네, 시장에서 재평가가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번 거래에 실리고 움직였는데 그 밑에 가격을 잘 안 깨입니다. 그렇던 얘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약한 오늘도 18,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회 요인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2만 4천 원대까지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만 6천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세 아이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컴투스 홀링스도 잘 보시고 이것의 대안주 2개, 위세 아이텍과 넷마블까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인사이트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두 분, 저희의 굿모닝 6의 한 해 마무리 방송을 두 분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